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인형아 여기다 인형들 네 이 인형들을 갖고 놀아볼건데요 네 시작하세요 책을 읽어야지 아휴 집게기가 힘드네 자 이거 어떻게하지 염진묵을 찍으면 되나 재밌다 뭐야 뭐야 나도 같이 봐 와 재밌다 언니 나도 같이 봐 그래 우리 배춤 다 익었는데 너도 봐봐 너 침대 봐봐 우와 재밌다 우리 뭐하고 놀래 우리 옷가자 입어볼래 그래서 더 예쁜 사람이 이기는거야 그러면 선물 주기 어때 이거 언니 책이지 어 미안해 빌렸었어 내가 잡다 어 그러면 입어볼까 엉단이 이대로 해다가 이렇게 머리띠 이렇게 자 열려라 다 갈아입었어 다 갈아입었어 그래 나도 입어볼게 갈아입어볼게 자 다 갈아입었어 근데 일단 누가 섞어볼까 색깔을 하지 그러게 아 나 신발도 신어야지 난 신발이 없어 자 얼려봐요 여러분 끼고끼고 끼고끼고 그래 나도 잘할 수 있겠어 응 당연히 너가 이기지 인디는 인디는 너를 좋아하잖아 아닐 수도 있어요 이번엔 진짜 예쁜게 골라봐 하나 둘 셋 예 응 응 응 언니 나 선물 줘 무슨 선물? 집이니까 신발 얻자 어우야 화장품 와 화장품은 내껀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줬으니까 줘야지 알겠어 화장대는 안 줘? 나한테 그것까지 맡길 수 없어 그러면 내 사진 줘 알겠어 이제부터 이건 나야 응 화장품 이거 우와 우와 우후 네 오늘은 인형놀이를 해봤는데요 자 그럼 저 다음번에는 재밌는 놀이를 해볼게요 안녕 안녕